아주 이쯤 돼서 우리가 라이브. 라이브요? 네, 급하게 가야 돼요. 누구 라이브요? 이쯤에서 시선 고정. 아!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네, 맞아요. 계획이 없지만 저희가 한번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시선 고정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평소 라지어 할 땐 이렇게 공손하지 않은데 나오면 지금 주라주라 찌러라 이렇게 시작하던데. 아니, 아니에요. 이 정도로 홍보할 줄 알아요. 시선 고정 라이브로도 볼게요. 그게 우린 준비된 가수니까. 파이팅! 레츠고. 예아.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넌 나의 꿈이자 천사의 부위가. 그리고 가사도 본인이 쓴 거예요, 혜택이. 마구 오늘부터 시선 고정이야. 됐어. 대박이다. 되게 뿌듯하네. 진짜 짧은 기간에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민국 김신영. 이태욱 다사창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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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